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때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집고 해다운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운 나팔 소리 고요하게 널리 울러넣어지면 이 등병에 편지감장 거의 적어보네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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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